자막은 랩ancy스 4배속 생활 다운 할머니집 가기전 1시간만 놀수 있는거 같아 나! 누나가 세커바이트 누나는 대파 오구마 모다봐봐 응 그거? 누나 물고기 집이야 누나 물고기 집 어! 우리 여기에서 여보 눈치 좀 선물입니다 선물입니다 선물 선물이래요 우리 여기에서 주문해 집에 오자마자 우리 여기한테 줄거야 어쨌건 맵다가 아빠 이거 집이야? 집 집어줘 빨리 나 이렇게 줘면 안돼 잠깐만 아빠 일단 이거 받쳐줘 몇 개 줘 일단 뭐야? 비켜봐 안녕 야 니 얼굴로 가잖아 이거 이거 받았어 물이야 물 수초로 응 와 흙이야 거기 응 응 응 응 응 이거 보면은 전체판에 있고 통에 있는데 송면이의 앞면 3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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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 4 4 5 5 5 5 5 5 5 사탕 15 사탕 먹을 사람 개 네 어 나도 연습하면서 좋네 어 소중한 당신에게 자연에 아름다운 선물합니다 연습하면 말이 많거든 방 councilمةinary 무한사가 논란이 많은데 brac체 크네 뭐가 손바닥만한 것 살짝 있어變 메가 25cm 얘기했잖아 너 피빡을 왜 낚IS 이거는 내가 알아서 할게 바이바이 세팅 전 물과 수초를 함께 세팅하기 편한 용기에 담아주세요 이거는 귀찮으니까 안해도 되고 광을 흐르는 물에 간단히 세척해주세요 갑시다 끝 갑시다 바닥재 A 전체를 가장 바닥면에 깔아주세요 바닥재 A 바닥재 A 바닥재 A 자유롭게 경사를 줘도 돼요 경사는 앞에서 봤을때 팽팽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바닥재 B 뒤 2 2 한글자막을 제거해주세요. 마지막에 그 다음에 화산석과 수초를 마음에 드는 곳에 배치하시오. 마음에 드는 곳에 배치하시오. 수초는 뿌리가 바닥재 A 에이 에이 에서 도로 깊이 숙제해주세요. 오우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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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초를 빼야내줘 수초를 빼야내줘 지민 뭐하여 이거는 추가 주문한 거 이 슬롯 식재를 해볼까요 집에 뭐 이런거 하나씩 다 있으시죠? 끝! 하단석 어딨습니까? 이거 뭐야? 벽을 또 잠가 놨어? 이걸 뜯었는데 이거를 열로 또 붙여놨네 돌 세팅 됐어 5단계 바닥재가 흩어지는 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어항 속에 비닐이나 손바닥을 두고 물을 아주 천천히 부어 보세요 이게 화장석 담았던 비닐 이러면 물이 안아서 뚤뚤뚤뚤뚤나갑니다 와아 사이팡 알려줘 오우 타는 속도 봐 자아 돌에다가 부어주면 되지요 그냥 화장석을 박는걸로 레이아웃은 끝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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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이러면 지금 해야 될게 뚜껑 이게 왜 두개 밖에 없어? 대각선언에 잡는건가? 아, 아... ㅋㅋㅋㅋ 이걸 부러뜨려서 안인거야? ㅋㅋㅋㅋ ㅋㅋㅋㅋ 톡 ㅋㅋ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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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작던데... 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완전 미네미네 다음은 오늘은 어서 오세요 가세요 먼저 가세요 다 오르래야 가자. 들어가세요. 왕 보러 옵시다. 이제 잠든다. 왜 시원하지? 나중에 더 라이트 좀 켜줘. 뭐? 왜? 연결이 안 돼 있어. 이거 누가 먹어. 이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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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쁘네. 마리모도 나왔어? 응. 어디지?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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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맨 처음엔 찾지 못해서 그래. 그치? 다 붙었다. 물 묻어서 그래. 응. 다 넣어. 원래 적응할 때는 밥 안 줘도 되는데. 맨 처음에? 응. 밥 먹은 지 너무 오래돼서 줘야 될 것 같아. 응. 너가 밥을 안 챙겨주잖아. 난 시간이 없다는 게 없어. 시간 없는 게 없어. 아니 지금 먹으려고 해. 근데 왜 여기는 왜 둥근 거야? 응? 그림 그릴 때는 둥근 게 이쁘니까. 그렇게 맛있어. 하루를 한 번씩 줘야 돼? 물고기? 이렇게 줘야 돼? 네. 물고기에 하루 한 개씩 줘야 돼? 뭐? 물고기 밥. 아니. 다섯 개. 뭐야? 뭐? 내가 집 시간비를axy거다 깜짝이야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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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